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상품까지 저희가 문자를 받아 봤는데요. 마지막 상품도 정말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문자를 넣어주시는지 9065번님께서는 지금 친정엄마 생신이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녀왔는데 시댁이랑 친정집이랑 다 제천이에요. 이거 주문 안 해주시고 생일 축하만 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147번님 인별그램 팔로우하려나 성질나 빠져서 문자로 참여합니다. 방송 끝나고 다시 참여하는 걸로 하고 매운 걸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만두를 좋아하는 우리 애엄마를 위해서 주문합니다. 그 있잖아요. 지금 인별그램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라비우라고는 상글로 검색하면 조금 밑에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살짝 내려오면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쁜 한글 글씨체로 예쁜 한글 글씨체로 라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찾아주세요. 꼭 팔로우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7471번님 고3 아들을 둔 엄마예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많이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좋아하는 떡볶이 주고 싶어요. 울 성우 수능 대박나라고 외쳐주시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네요. 성우군 나랑 친구구나. 19살이네요. 19청춘 어떻게 서민수 작가님 수능 준비 잘 되고 있나요? 19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9금입니다. 19살은 정말 금 같은 인생이 있어서 금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한 말이에요? 저요. 지금 생각한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후회 없이 도전하다 보면은 정말 평생 금 같은 길만 걷게 될 거예요. 지금 19살을 함께 걷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서작가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8732번님 저 12살 초딩입니다. 한참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VR 체험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나이 제한 없는 건가요? 너무 똑부러진다. 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어머 그렇다면 내가 뽑아주겠어 얘. 어머 정말? 8730 VR 체험권 네 VR 체험권 네 그리고 5630번님 아프지 마세요 설 작가님 저는 드디어 여름휴가를 우와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내일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얼마만의 휴가인지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은 사진 찍어 보낼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가봤겠어요? 왜 화내려 나도 안 가봤어요. 랜드는 뒤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뒤땡 랜드 그런 것만 들어봤어. 아 너구리 나오는 데인데요? 그게 뭐야? 아니 아니하지? 뒤땡 질랜드 아 거기 가봤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근데 가본 것처럼 얘기해. 아니 왜 모르지. 아 그러고 뭐가 그런 거지? 3151번님 만두 원해요. 4주째 도전 중이래요. 만두는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애절하네. 저도 만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저는 아주 매운 만두.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매운 만두 좋아해요. 다음에 만두에다가 나사비 같은 걸 하고 땡탈랑 먼저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3425번님 설민수 작가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팬인데요. 여름방학 동안 제대로 외식을 못해봤네요. 아이들과 외식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상품으로 설민수 작가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를요? 쏩니다. 어머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모르겠다. 당첨자 발표해보죠. 9월 7일 10살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케익 주문해봅니다. 라고 아주 사랑스럽고 멋진 엄마가 문자 주셨네요. 6103번님을 비롯해서 7471번님 8544번님 8730번님 0230번님 8157번님 3426번님께 원하신 주문하신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상품까지 마구마구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바빴죠. 네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가진 하트를 다 드리고 싶은 인스타그램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저희가 생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직까지 저희 팔로우 못해주신 분들 방송 끝난 다음에도 인별그램이 열려있거든요. 들어와서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 끝곡입니다. 여기는 우리 마킨이 시청해준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 더 웨이 노래가 젊다 역시 너는 애기라서 저는 임성은 SES 이런 거 준비했는데 트와이스 부럽네요. 젊음이 부럽네요. 이거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소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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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스타그램 말고 인별그램 인별그램 우리 심해서 콜콜콜 콜콜 인스타로 많이 들으면 되겠다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마틴이 마지막 엔딩 마틴 에디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고맙습니다